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10편 기자의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10편 136편에는 26절이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출애국 구원의 사건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였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국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겠는데 왜 창조와 구원 사건의 국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나 사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의 삶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편 136편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후렴과 같은 고백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편 136편 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10편 136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분위기는 아니야 지금 내 심정은 아니야 이런 분들도 여러분 중에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10편 136편 10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욕처럼 내 생일을 저주하는 심정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스럽다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때도 너무나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던 일은 다 망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빠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서 인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었지만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철없는 소리를 할 때도 사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였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그때는 섭섭하기도 했고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인자하셨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극적으로 완쾌가 되어서 퇴원하게 될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냥 단 하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병원을 퇴원할 때 그렇게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을 거라고 하던 그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지 않았다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이런 정말 막말을 할 심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가 살아났을 때 어찌 그걸 기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하십니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처지가 다 제각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난 근세, 현세,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현세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전쟁 후 폐허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어찌 이런 경제적인 기적과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반성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입장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질 정도로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런 무서운 국민의 분열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북한의 핵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서로에 대한 무서운 증오로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30년을 헤아리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이렇게 짧은데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잘한 게 있나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도록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무슨 한 시간씩 기도하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한 시간이 아니고 세 시간이고 열 시간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비참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자하실까? 이건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도 인자하신 거야?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내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참 아픈 고백을 하시더라 당신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가족과 교인들이 정말 눈물의 파송 예배를 드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교인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뼈를 묻을 각오로 거기에 생명을 바칠 각오로 그 중국을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협박과 함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던 중국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추방당할 때 눈물의 환송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눈물의 파송 예배를 받았는데 추방당하여 올 때는 그런 눈물의 환송을 받지 못했다 그게 이분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곳에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이었고 그리고 무서운 배신이었다 성교사님의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성교사님의 마음에 통열이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고 그리고 중국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인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걸 정확히 3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대로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사람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친척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상처받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사람 함께 엮이기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누가 보검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용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흐르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도 다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이 이제 며칠 뒤면 있습니다만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워사 설교하셨던 우리 국제로자 운동의 총재인 마이클 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이십니다 늘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왜 하필이면 일본의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아니 일본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일본 선교사로 가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 마치 사람들은 어느 선교사로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가 좋아서 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이 좋아서 가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좋아서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일본의 선교사로 갔습니까? 일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간 거죠 마이크로 목사님이 어릴 때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진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일본으로 간 거죠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 그런데 마이클 오 목사님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삶을 결단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만 하고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는 것하고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사 수련회 가서 섬기면서 선교사님 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이 아주 오지에 있는 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뒤에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 둘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그 두 딸이 자랐습니다 큰 딸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 딸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인지하시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둘째 딸 동생 되는 둘째 딸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슬픈 가족의 아픔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다 못했던 일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저는 그 큰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라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지난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인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야만 비로소 역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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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